네 많이 들어서요 얘기 좀 나강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하리님 안녕하세요 뭐 이상한거를 올렸더라구요 영숙이가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을 하겠습니다 영숙이가 변해진하고 제가 사귀면서 이런 문신이 있어서 내가 이상한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문신이 쓰는 거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문신이 어디 있네 저기 있네 하면서 그거를 아주 변해진이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제가 자기한테 했다 그 얘기를 한 거를 얘기를 했던데 변해진 걔는 비키니 사진도 있어요 비키니 사진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 배에 있는 거 배에 문신이 있는 거 얘기했는데 비키니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있는 애예요 문신을 왜 몰라 어디 있는지 걔가 배에 있는 거 배 여기 그 비키니 사진도 다 나오는데 그 남녀가 사귀지 않고는 모르는 무슨 은밀한 부인지 뭐 어딘지 뭐 어디 있다 이런 말을 또 와전을 해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 영철이하고 화보 찍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언파를 한 거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 영숙이하고 해가지고 그 둘이 오빠는 변해진이하고 안 사귀었다 하더니 왜 그렇게 화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뭘 안 사귀어 나 사귀었어 좋은 만남 했다고 좋게 진지하게 알아보는 사이였다 그런데 근데 영철이 오빠는 사귄 거 모른다 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사귀는 거 응원까지 하고 세 명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화보 찍는 걸 나한테 허락까지도 받은 애인데 오빠 여자친구랑 화보 찍어도 돼요 형 대형 하고 허락까지 받은 애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 뭐죠 막 저한테 협박을 하고 뭐 무슨 나의 영철이 오빠를 뭐 건드리면 내가 뭘 무슨 뭘 하니 어쩌니 어쩌니 이러길래 그리고 나한테 막 공격을 하고 너무 나한테 이렇게 화난 행동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영숙이가 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천장 라방에서 나오죠 영철이가 얘기하죠 영숙이가 고민 상담하면서 상철이 오빠를 많이 상수령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를 영철이하고 영숙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영철이가 얘기했어요 영숙아 그거 너 얘기했어나 이러니까 괜찮아 오빠 뭐 사실이니까 이렇게 했어 영숙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라방 때 그러니까는 하림이 문제다 뭐다 얘기하는 것이 영숙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여잔데 지금 사귄 여자하고 뭐 화보 찍는 거로 무슨 엄팔하고 이런 거를 영숙이랑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숙이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몸에 문신도 있고 이래서 별로 잘된 것 같다 별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얘기를 이상한 부위에 문신 있는 걸 보고 더러운 년이라고 하더라 짱욕을 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좀 달래 주려고 내가 너무 질투를 폭발을 하니까 걔를 달래 주려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영숙아 이번에 뭐 변해진 하고 뭐 엄팔을 하니 어떠니 막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너한테는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감정이 있던 사람인데 내가 한국 가서 너무 너 보이는 앞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하는 것이 너의 감정을 좀 이렇게 긁은 것 같고 너를 조금 더 리스펙트 못한 것 같다 조용히 좀 사귀고 그랬다 이 얘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뭐 그런 앙심 같은 것은 풀어라 이 얘기까지 메시지 보낸 게 있어요 영숙이한테 그래서 영숙이 걔가 그게 그거 그래서 뭐 그게 그거고 뭐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지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영수 영철이 변해진 영숙 이 네 명 중에 하나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철이가 저에 대해서 이상한 폭로 아닌 폭로를 하고 욕을 들어 먹으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한테 야 이번엔 네가 한 번 칼대 매라 총대 매라 돌아가면서 총대를 매면서 지금 뭘 하나씩 폭로 아닌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서 나온지 몰라 합작일 수도 있고 다 네 명이 다 아는 사이에서 상의를 항상 하거든 영숙이 하고 영철이는 뭘 할지 상의를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영철이 영철이 오빠 뭐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고는 영숙이가 이상한 카톡 내용을 오픈하고 이랬는 모양인데 영숙이가 영숙이가 막 한 번씩 약간 야시시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것도 했고 뭐 꼭냥 남녀가 꼭냥꼭냥 하다 보면은 성인 남녀 아닙니까 한 번 이혼했던 돌싱이고 그러면 저런 거 오가기도 해 그렇죠 여자가 좀 자기 이쁘게 봐달라고 그런 거 보내고 하면 칭찬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제가 쌍욕을 그래서 변해진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변해진 문제는 그러니까 변해진 문신 가지고는 문신 있는 사람 제가 문신 있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그거 저취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선수도 문신충 문신충이라고 불릴 만큼 문신이 많은 사람들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은 제가 제 우상입니다 문신 있는 거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숙이가 막 너무 질투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 화가 나 있는데 제가 사귀었던 사람과의 뭔가 언팔하고 이런 과정에서 얘기할 때 막 질투를 내는 거 너 아직도 변해진 좋아해 하면서 막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해 난 별로 내 스타일도 아니야 어차피 헤어져서 둘이 뭘 화보를 짓든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을 이런 투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나한테 너무 소중하는 분이야 그래도 잠깐 만났던 잠깐 그래도 좋은 마음이 있었던 영숙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후에 사귄 여자를? 그래도 리스펙트가 있으니까 그런 투로 말을 한 거지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변해진 문제는 완전히 와전되고 저를 갖다가 완전 나쁜 사람 만들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고 변해진 문신은 배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등에도 뭐 좀 있고 한데 그거는 사진 다 있어요 어 수영복 입은 사진에 다 나와 어 별 그런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서로 공격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공격한 게 없어요 아직 근데 진흙탕 싸움일 때는 신뢰가 더 가는 사람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나는 이런 거 진흙탕 하기 싫거든요 근데 사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노솔로 사랑을 계속된다 저는요 용숙이랑 엮인 게 싫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DM을 받았는가 하면 왜 상철이 같은 분이 계속 용숙이랑 만나고 왜 그러냐 형커맞아요 최커맞아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좋은 분들을 몇 분을 알아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너무 용숙이하고 엮이니까 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분들 몇 분들한테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끝까지 스포일러를 얘기 안 하다가 진짜 나중에는 저 사실 커플 아니고 그쪽을 좀 한국 가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 보기가 안타까워서 용숙이가 계속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사귀고 사귀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인스타나 댓글로 다 나와 있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니까 그분은 소중한 분 이러면서 하트 표시 쓰고 뭐 미국에 갔어야 하니까 미국에 갈까요? 이러고 계속 나랑 그래서 내가 용숙이 보고 명확하게 더 얘기하니까 용숙아 너랑 안 사귀고 싶다 어? 너 사귀기 싫다 너하고 너랑 사귀기가 싫다 너 이런 얘기 됐죠 마지막에 용호한테 슈퍼데이트권 쓴 거 그거 그냥 방송 안에서 사소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때 좀 식었다고 내가 마음이 그때 마음이 식었고 너가 방송 나오고 나서도 전 남편하고 교섭하면서 뭐 그런 거 숨긴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그런 거가 마음에 걸리는 것 자체가 아이가 있는 여자랑 하는 내가 사귈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걸 느꼈다 나는 전 남편과 너가 교섭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인데 남의 아이를 남의 아이를 품을 만한 그런 뭐 그런 관계를 이어갈 만한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절했거든요 그래 영숙이한테 좀 이제 좀 그런 식의 좀 스토리에 흘리는 것도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인스타 이런 데다가 막 우리가 무슨 형커인냥 하는 것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본 모습을 박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장 영숙이한테 상처가 안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영숙이도 띄워주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내가 나욕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 욕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나서 4개 4개 그 방송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제의가 방송 제의가 방송 제의가 들어왔는데 방송 제의가 저도 카톡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더 얘기하고 해드릴게 그리고 영숙이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영철이한테 내가 애 놓고 오라 이랬대 자기 보고 애 버리고 오라 이랬대 나는 네가 너 자체가 싫은데 애를 버리고 오든 뭘 오든 나는 그냥 영숙이랑 사기가 싫었어요 애를 놓고 뭘 와 너 보고 내가 언제 너를 애 놓고 오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걸로 애를 놓고 오라 했다는 거야 자기 보고 근데 본인은 나중에 아이도 놓고 가겠다고 본인이 자기 말로 했어요 그거 영철이 영숙이 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영숙이 영철이가 한 말 있어 우리 셋 다 있는 카톡방에서 상철이 형 영숙이는 애까지 포기하고 형님한테 갈라 그랬어 그래서 이 얘기를 영숙이 영철이 나가 다 있는 카톡방에서 한 게 제가 있어요 캡처가 예 그게 캡처가 있고 그래서 애 버리고 오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와전시켜서 거기에 화가 난 사람이 그러면 자진해서 자기가 애 놓고 오겠다고 합니까 저보고 카톡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 나갔을 때도 저 어깨동만 사진 있죠 그거 그거 되게 저 기분 나빴어요 그 옥순이하고 강수님이 라이브 켰을 때 막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도 맞불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 의자를 확 당기면서 내 목 나를 확 당기면서 나랑 같이 커플 라방하자고 갑자기 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영숙하고 영철이 보고 좀 말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라방을 안 했고 그러면서 어깨동보다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되게 불편해 내 표정 보셨죠 불편한 표정 그래서 오빠야 찍어도 되나 이러는 거야 어깨동만 하고 그래 그래 찍어 찍어 이래서 찍은 거예요 그 사진도 그리고 그날도 내가 영철이만 만나라고 했어 영철이 너만 만나라 서울 올라왔을 때 나는 엮이기 싫다고 이랬는데 영철이가 그래도 형님 형님 대구에서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딱 듣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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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야겠다 아무래도 내가 내가 한 턱 쏴야 되겠다 우리가 한 턱 쏘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영숙이 만나면 영숙이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악플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영숙이 기 좀 세워주고 오면 그냥 주인공처럼 기 좀 세워줘서 보내자 대구에 그 말하고 제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이가 예 그리고요 사계 사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계 그거는 영숙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처음에 저한테 그 작가님이 제안이 왔을 때 제 인스타에 나온 그런 이런 저희 집 바닷가 옆에 집 이런 것을 보시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시고 그거 가서 찍어도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 저는 감사하죠 오시죠 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나서 이제 뭐지 그러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도 얘기하고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찍는 얘기를 하시다가 하신 얘기가 근데 영숙님하고는 뭐 이제 잘 안 된 거냐고 예 걔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전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뭐 영숙님하고 약간의 뭐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본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내가 단호하게 아 저는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영숙이랑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저는 방송 보면서 영숙이 상처리의 케미를 보고 제가 참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감동을 했던 사람이라 둘이 뭔가 아쉽네요 두 분이 좀 좀 더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해로가 하고 나서 나혼자 나혼사 나혼자 산단가요 나혼산 나혼산 컨셉으로 찍으시겠다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영숙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 영숙이랑 영숙이랑 찍는 것을 뭐 잘못돼서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한테 제안을 나혼자 산다 식으로 했는데 나혼자 산다 식으로 찍는데 영숙이 하고 아직 뭔가 남은 케미를 살려볼 만한 게 있는가를 물어보셨어 그래서 저는 그게 없다 저는 엮이기가 싫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어 방송도 그 뭐지 그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갔을 때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고프로를 주시고 찍을 거 있으면 찍어서 달라 그러셨어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 미국에 찍은 분량이 충분한 것 같다 피디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이벤트성으로 영숙이를 좀 만날 수 있느냐 이거야 라방 바로 직전에 라방 바로 직전에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같이 라방 그 천장 엔터테인먼트 라방 방송으로 같이 가는 그냥 그런 그림 잠깐 할 수 있으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습니다 작가님 뭐고 아 근데 둘이 뭐 사귀는 척하고 이런 건 아니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계가 영숙이랑 사귀고 싫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 동생으로 만나가지고 출연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라방 가기 전에 차 한잔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좀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도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라방 당일날 연락이 없어 작가님도 연락이 없고 영숙이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내가 숙소에 앉아있다가 영숙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너 그거 소식 들었냐고 오늘 하는 거 맞냐고 그거 이러니까 안 한다 했다네 왜 안 한다 했냐 하니까 뭐 뭐 뭐 얘기하다가 막 억수로 막 분노에 찼어 얘는 내가 전화할 때마다 뭐 오빠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 뭘 만나고 다녀 내가 너 뭘 들은 거야 이러니까 DM으로 돌아온 게 많이 온대 오빠 뭐 터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터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 얘는 처음부터 얘랑 얘가 그 방송의 조건이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나는 혼자 산다 나혼산 방송 컨셉으로 찍겠다 하시다가 양념으로 보너스로 영숙이하에 뭔가 케미가 살짝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걸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다 빼고 어 다 빼고 하자 어 다 빼고 하자 하시기로 하고 가가지고 한국을 잘 지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라방하기 전에 그래도 잠깐 만나실 수 있나요 해서 아 그거는 되겠습니다 한 그겁니다 그게 나은 솔로 사계에 대한 스토리 정리 그리고 영숙이가 내가 쌍욕을 했다 한 얘기 있죠 어 저 쌍욕했어요 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철이하고 영숙이하고 단톡방에서 제가 디겔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게 영숙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쓰는 용어들이 되게 비슷해요 나랑 얘기하는데 꼭 거기를 아니면 거기를 가서 봐서 얘기를 하든지 모르겠는데 논조가 너무 비슷해 나는 솔로 사계가 사랑을 계속된다가 별 논란될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건 간에 그것이 크게 그 정도로까지 막 화를 내고 할 문제는 아닌데 일반 상식과 여론을 어긋나면서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야 되는 많은 포인트들이 일반 상식과 사람들 대중 여론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어긋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저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누군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개념 개념글로 만들고 추천 눌러서 개념글로 만들고 사이버레카가 들고 가고 그걸 기사화하고 이걸 반복을 계속했어 심지어 형수님이 그냥 그 제작진분들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개요리 해드린 거 그것까지도 조롱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화제를 터트리더라고요 계속 그러는 걸 다 지켜보면서 영철이 영숙이는 사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없고 위로를 한 번 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는 줄 아십니까 영숙이가 어차피 사계에 저거 시청률 개바닥이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바닥이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크크크 하면서 영철이랑 같이 시청률 개바닥이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야 너희들 지금 3명이 있는 내가 여기 내가 너희들 3명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인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냐 영철이 너는 지금 사계에 대해서 시청률 개바닥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영숙이가 갑자기 화보 얘기다 다른 얘기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너희 둘이 너 뭐하는 거냐고 나한테 이러니까 갑자기 영철이가 형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는 모르니까 그거는 영숙이랑 따로 해결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영숙이하고 영철이하고 또 꽁냥꽁냥 대화를 이어가 대화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숙이가 갑자기 너희 뭐 너희 엄마랑 내가 닮은 것도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미쳤나 인연이 하면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지금 무슨 말 했어 어 너 미쳤어 아무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 무슨 팔로워가 팬들이 그래 기분 나쁘겠네요 영숙 씨 이런다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쌍욕을 한 거예요 욕은요 욕은 해야 됩니다 저 폭률 리뷰할 때도 욕 잘했었고 저는 어떻게 욕을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인간들한테는 저의 최대한의 리스펙트를 줘요 인간들한테는 인간 이하의 것들한테는 인간 이하의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인간 이하의 것들이다 영철이하고 영숙이 야 이것들아 내가 그래서 쌍욕을 하고 끊었는데 제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캡처가 영숙이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패드립 하는 게 있어요 패드립 어머니 외모 비아 쌍욕 어머니와 저희 가족에 대한 쌍욕 그게 있습니다 제가 캡처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영숙아 정신 차려라 어 니 그거 내가 풀면은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영숙이 영숙이하고 영철이가 내가 이것도 했죠 내가 애니멀 봐 찍으면서 너희들 동물 사진 이쁘게 나오게 해줄 테니까 동물 사진 찍은 거 보내달라고 작가님이 그런 거 보내달라 하신다 이러니까 뭐 보내줄 사람 뭐 정숙이하고 광수님하고 등등 빨리 빨리 보내주더라고 근데 이게 영철이는 나중에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에서 짤렸어 그래 내가 영철이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 그때 아 영철아 너 너가 그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너가 동물 얻으면 사진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짤렸다 너가 좀 사진을 일찍 주지 그랬냐고 이러면서 아이고 미안해 하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내 다정하게 영철이하고 영숙이를 대할 때거든요 그때 근데 얘 둘이는요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아세요? 내 사계방송 내 집 조롱하고 나 조롱하는 글을 서로 얘기하면서 키득키득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예? 그런데도 내가 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변혜진하고 영철이하고도 수상한 끼미를 느끼고 제가 제 그렇지만서도 제 오해일 수가 있겠다 내 오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끊겠다는 거야 엉팔 별 문제도 아니야 엉팔하겠다고 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엉팔하겠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공격한 것도 아니야 내 결정을 존중해달라 굉장히 예의바르게 두 분 다 좋은 분인데 그래 내가 걔들 도와주려고 혜진이랑 나랑 사귄 시기를 화보 찍기 전으로 내가 또 거짓말까지 해줬어 거기서 화보 찍고 화보 찍고 나올 때까지 나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내가 그거를 내가 그냥 엉팔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너랑 친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사귀에 나오는 동안 시청률 개바닥이다 얘기하고 이러는 애들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랑 사귀 던지다 하고 야한 화보까지 찍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평소 때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형 동생 할 수가 없으니 내가 그냥 엉팔하겠다 그런데 너희 둘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하고 끊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감히 우리를 의심해? 감히 마음이 불편해? 내가 야한 화보 지 여자친구하고 야한 화보 사진 찍은 거를 감히 불편해해? 이러면서 제 사생활을 까발리는 욕하는 폭로를 했어요 내가 다른 여자들하고 공개적으로 커피 마시는 것도 양다리다 하고 외도다 얘기하는 여자가 딴 남자하고 야한 거의 반낮에 야한 화보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심지어 그 야한 화보를 같이 찍은 사람하고 같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다른 여자랑 커피 마신 거를 탓하는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폭로 영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다 참았어요 응? 근데 나와가지고 뭘 해? 영숙아 그거 쌍료한 거 까라 꼭 까라 나 대개 그때 박리기께 욕 잘했던 것 같아 욕도 멋지게 찰지게 잘하면 멋지거든 그거 까 꼭 까 나는 욕을 딱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쌍욕을 그냥 누구보다 잘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가족 욕할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을 욕할 때는 그때는 그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저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도 안 하고 그게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두 번째는 연약한 힘 없는 동물들 괴롭히고 동물 학대하는 놈들 그런 놈들한테도 저는 쌍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 욕 잘해요 욕하면 잘해요 영숙아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패드립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네한테 쌍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욕할 때는 그렇게 쌍욕을 해주세요 하나의 하나의 교육용 비디오로 니 꼭 공개해라 풀로 잘 공개해라 어 그거 나도 가지고 있고 싶다 어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뒤에서 작단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전 여자친구한테도 그 다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 전 여자친구한테도 가서 식사 사주고 회유하고 이래가지고 제 험담하고 어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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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귈 때 변해진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리석게 그 좋은 괜찮았던 그 너무나도 착하고 아름답고 외적으로나 모둠에서 제 이상형이었는데 크게 한 번 다툰 적이 있어 근데 다투어서 내가 마음이 삐걱거릴 때 변해진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이야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케이크에 내 얼굴을 그림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갖다 주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자기 전화기도 쓰라고 세컨드폰 그거 배달앱 쓰라고 나한테 주고 얼마나 헌신적이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싸움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대화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그때 내가 그 전여친하고 삐걱거릴 때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거기 어리석하게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아직도 상처를 준 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전여친 그거를 얘네들이 무기로 쓰려고 내 전여친을 내가 전여친과의 그런 관계를 무기로 쓰려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 내가 뭐 깔라고 한 거 있죠 그 비디오에 폭로 인터뷰 한다고 깔라고 협박한 거 있잖아 영칠이가 아 너 나 전여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같네 그래가 내가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 너 그분 정말 상처 더 이상 주지 마라 인간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내가 장문에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전여친한테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둘이 가가지고 식사를 사주면서 회의를 하면서 어 그 나쁜 놈 너한테 상처 준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어 그 막 나쁜 놈 하면서 막 그 이제 전여친한테 생채기를 내는 거야 마음의 생채기를 아무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더러운 이미지 망가진 더러운 이미지를 조금 회복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전여친을 포섭하려고 뇌물을 먹이려고 거의 뇌물 갔죠 막 식사를 사주고 뭐 하고 나에 대한 말을 와전을 시켜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다 나쁜 놈이다 우리 같이 쟤를 조지자 걔를 같이 보내자 우리 편이 돼주세요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변해진하고 영철이가 네 네 그래서 그 전여친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화를 돋두려고 하더라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그렇게 하더라 응? 하면서 자기는 사생활 그렇게 그쪽에서 공개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나도 얘기했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저 나쁜 것들한테 엮이게 했다 너무 미안하다 여자 볼 줄 몰라서 미안하고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서 꼬딩을 당했다 미안하다 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 이 인간들이 잔인한 게요 내가 소중히 그래도 소중한 감정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순간에 판단 미스로 그 변해진의 꼬등이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자신들의 이 더러운 진학탕 싸움에 소모품 뗄감으로 사용하려고 나와 그분의 그 추억과 그분의 그 소중한 사생활을 그거를 까발리면서 그 짓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 어? 그거 나 너희들 용서를 못한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켜봐 그러고 그런 게 있었고 또 뭔 얘기 했습니까? 걔들 그리고요 저는요 디에미어 수백통이 왔어요 수백통도 아닐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저는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거 그리고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이 말 하나 할게요 그리고 영철이하고 혜진이가 나 몰래 뭔가 있다 사귀고 있다는 식의 말을 또 한 게 있대요 용숙이가 그 캡쳐도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다 보고 종합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들처럼 그 캡쳐를 공개를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둘이 나 몰래 사귀고 있다는데요 그거를 내가 까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척 그런 캡쳐는 못 본 척하고 그냥 내 오해일 수도 있다 계속 제가 그 태도를 유지했죠 내 오해일 수도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찌찌하다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가고 너희 둘이 마음대로 해라 내가 걔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 내 그 캡쳐도 다 봤는데 정신 좀 차려라 인간들아 인간 쓰레기들아 나중에 더 공개해 드릴게요 캡쳐 거기에 캡쳐 공개해 드릴게요 패드림은 섬 넘은 거야 이 쓰레기들아 저 남의 남의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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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티 암티 악플당하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매번 어 뭐야 영철이는 전화로 걔를 위로했지 에 야 나는 피디에 올려가지고 내가 욕을 받아 먹으면서 영숙이를 그렇게 내가 실드를 치고 그때 내가 팔로워도 확 떨어졌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했던 나를 뒤에서 사계로 조롱하고 상체를 몰래 둘이 사귀는 거를 비웃으면서 상체를 있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른다. 둘이 사귀고 있다. 이런 식의 그걸 퍼뜨리면서 서로 그걸 비웃고 우리 어머니를 해드리고 그래? 이 인간 쓰레기야? 내가 뭐랬니 나한테? 내가 너 악플 받고 하는 거 내가 그렇게 걱정해주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영숙이 악플 받는 거 그 안타까우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효과고 할 때 경상도 애고 하니까 말이 저렇게 하지만 속은 정말 따뜻하고 그런 애 같다. 왜 사람들이 저걸 못 볼까? 이러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저보고 위로해주라. 이러고 제가 피드에 올리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너 인스타에 올리고 해가지고 좀 가만히 모른 척 하지 말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좀 옹호글도 올리고 너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외모를 비하라고 쌍욕을 하고 있어요. 캡쳐로. 그런데도 내가 영숙이가 이 말 하기 전까지 이 말을 하나도 안 했어. 저는요. 완전히 정말 부처님 빙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몇 달을. 진짜로. 이거 억누른다고 내가. 그리고 변혜진하고 영철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여기 포섭하고 다녔죠. 전여친 포섭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숙이까지도 포섭을 하려고. 영숙이는 같은 한 짝인데 합짝인데 제 요건에 의해서는 영숙이에 또 그거를 들고 와야 되잖아. 어차피 영숙이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옛날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 자세한 건 있잖아요. 제가 쌍욕하고 이런 거. 이거는 영숙이의 사생활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숙이가 허락을 해야 얘들도 그거를 나한테 공격하는데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변혜진이가 영숙이하고 나랑 만났을 때 뭔가 혹시나 무슨 깊은 관계를 했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변혜진하고 영철이가 이제는 또 영숙이를 엄청나게 꼬득이면서 마파를까지 하더라고. 영숙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뜨거운 관계를 했다. 변혜진하고 나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했죠. 그 말을 해가 서로 싸웠었는데 그거를 다 풀고 마파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혜진이는 영숙이를 나를 공격하는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네들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악당들의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영철이랑 영수님 같은 편이에요. 제가 그 정황이 있습니다. 사계를 시작했을 때 우리 나 정말 걔들 진짜 항상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항상 응원하고 우리 잘해보자. 영철이는 머리 이거 협찬받은 것도 제가 데리고 갔어. 거기 원장님이 상철님 뭐 해두고 싶소요. 이래가지고 아 저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했다가 처음에 영수를 얘기했어. 영수하고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 오셔도 됩니다. 이러길래 나중에 영수한테 아 형 나는 다른 데는 예약이 돼 있다고. 이러더라고 아 그래? 아 그러면 영철이 그러면 하려나? 근데 영철이는 머리가 벌써 파마를 했던데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영철이한테 혹시 물어봐서 야 너 협찬받는 거 나 머리 해드린다는데 한 명 더 데려와도 된다는데 세 명 데려와도 된다 했어. 그러니까 영수, 영철이를 다 데려가려다가 영수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철아 너 할래? 너 같이 가서 머리 좀 하고 할래? 해주신다 그러더라고 두 명 더 데려가도 된다 하는데 영수는 안 한다 하더라. 이래서 데려가서 같이 머리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상철님 뭐 저 맛있게 대접해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것도 저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이래가지고 영철이 혜진을 데리고 간 거야. 거기 내가 무슨 사소한 것도 다 같이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계할 때 뒤에서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사계 방송을 보고 그 사계 방송 내용이 1회더라고 1회 그때 우리 정말 사회 좋았거든 그때 내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걔들 근데 뒤에서 내 사계를 조롱하고 있었어 내 전처 조롱 나의 전처까지 조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패드립하고 쌍욕하고 인간 쓰레기들아 너희들의 그 바닥인 이미지를 너희들의 이미지가 바닥이 된 게 뭐 오직 걔네들의 선택에 의해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걔네들의 선택이잖아 뉴스잼인가 거기서 나와서 인터뷰한 것도 지가 한 거고 영숙이가 나 라방에 와가지고 장계 문제지 한 것도 지가 한 말이잖아 그거에 의해가지고 본인들 이미지가 추락이 됐는데 그거를 회복해 보려고 나를 또 계속 뭘 스토리를 만들어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작당을 해가지고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영수 영철이 이 새끼들은 남자들 간에 여자 얘기한 거 뭐 이런 농담한 거 이런 거를요 남자들 간에 한 얘기를 그거를요 무기로 쓰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영철이 영수 주변의 친구들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끊으세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요 끊으세요 남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를 나중에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그거를 캡처해서 무기로 쓰려고 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똑바로 보셔야 돼요 저 미시간 대학에서 혈기왕성하게 스포츠하고 백인 흑인들 백인 흑인 애들 하고 상대로 제가 전국 10위 안에 들었어요 높이뛰기 유망주 전국 10위 전국 50위에 들어도 자기가 대학교 골라갈 수 있어 장학금 받고 저는 전국 10위에 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와일드한 삶을 산 사람이야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해탈을 해버린 거야 아 이런 거 다 겪어보니 소용없고 센 척하는 것도 소용없고 뭐 이렇게 뭐 깨끗한 척하는 것도 소용없고 본연 모습 그대로가 중요하구나 그거를 저는 해탈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나는 솔로 방송 나왔을 때도 어지간한 싸움하는 거는 하나도 뭐 느낌도 없고 광수님한테 막 영숙이가 저런 짓거리 하고 막 광수님이 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막 화내고 이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야 뭐 뭐야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순수하게 보이려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방송 후반부에 영숙이가 나보고 어 오빠는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상칠님은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길래 요거 방송 나가면 사람도 오해하겠네 나 순수한 사람 보겠네 나 순수한 사람 아니야 영숙아 아니야 나 방송에까지도 요거 편집 안 되고 나갔으면 하고 얘기했어 나한테 뭐를 나한테 무슨 이미지를 투영시켜가지고 뭐 어떤 이미지를 바라고 내가 여자랑 조금 만난 거 사귄 거 내가 무슨 성생활을 한 것까지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래요 내가 무슨 뭐 뭐 총각으로 생각 내가 수총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까 내가 내가 수총각이길 바랬어요 나 그냥 여자를 얼마나 내가 갈구했으면 얼굴 팔고 방송까지 나가겠다고 비행기표를 미국에서 사서 휴가까지 장식 휴가를 그 많은 휴가를 써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영숙이가 영숙이가 전화로 얼마나 저한테 영숙이도 야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 뭐라 그랬더라 나보고 그 뭐 색드립을 떠올렸습니까 영숙이가 아이고 걔는 아이고 내가 너는 얘기할게 너는 인간 쓰레기라 내가 얘기한다 나한테 그런 영숙이도 막 그런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죠 어 자기가 발레하면서 좀 이렇게 좀 야식구리한 사진 보내주고 영숙이가 어 그렇게 하고 전화로도 얘기했지 뭐 무슨 얘기했더라 얘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보고 기겁하고 헤어지기로 했어 그냥 애인하자 애인 한국에 왔을 때 애인하자는 거야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내가 사귀기 싫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올 때는 서로 뜨겁게 사귀제 할 거 다 하고 근데 미국 가면은 내가 따로 애인이 있건 말건 상관 안 한대 자기도 한국에 있으려면 애인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말래 그거를 저한테 제안했어요 유교보이한테 그래서 내가 야 얘 이상한 애다 머리가 어떻게 좀 대내 같다 이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야 황당하네 얘 그게 야 너 그거를 어떻게 하냐 뭐냐 그게 현지천이야 그거 뭐 그런 개념의 사랑은 뭐냐고 내가 그런 사랑하러 나온 사람이야 여기 뭐 미국에 가서 내 사귈 사람 사귀고 한국에 나오면 니하고 뜨겁게 사귀고 그리고 미국 돌아가면 너는 또 딴 남자 애인이 있고 그거를 하자는 거냐고 그거를 하자는 거야 나보고 그런 정신나간 여자에요 그 여자가 정신나간 여자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얘가 나를 몰라보는 거지 그때부터 마음이 확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수뇌부 스타일 수뇌부 또 나중에는 또 수뇌부로 등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애도 버리고 오겠대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또 그때 내가 인기가 있어져서 그런가봐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애 버리고 오라고 해요 애 버리고 와서 어떤 갑질을 하려고 그리고 애가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지 천륜인데 천륜을 끊고 오라고 한다고 내가 끊어지지 않는 천륜을 내가 그렇게 봐 여러분들 내가 보통 때 이렇게 동물 얘기다 뭐다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정도로 바보 같아요 보여요 정신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영철이 너 이 자식을 내 얘기에 다 할게요 영철이 이 자식은요 정숙이랑 사귈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았나 보고 내가 뭐 여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나는 총각이니까 나는 싱글이니까 만나기로 했다 뭐 했다 하면은 새끼 쳐줘 형 나 좀 끼워줘 나 너무 DM이 안 와 나는 왜 사귀자는 사람이 안 오지 나 좀 끼워줘 새끼 쳐줘 형 이러던 새끼예요 정숙이랑 사귈 때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러고는 차 타고 다니면서 정숙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숙이가 정신이 이상자인 줄 알았어 영철이 소리 듣고 얼마나 정숙이 욕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래 나는 항상 그걸 달았어요 나는 너 말 다 못 믿겠다 이거야 정숙이하고 직접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나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항상 달았어 나는 걔한테 충고할 때 그래 정숙이 나쁜 여자네 너 헤어져 이렇게 절대 말 안 했어요 나는 얘 말을 못 믿거든 얘가 방송에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네가 지금 나한테 모든 한 말이 정숙이에 대해서 한 사실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잖아 그럼 헤어지라고 이 말을 했어 그러면 또 다음날 차 타고 가면서 또 욕해 정숙이 욕을 뭐 나쁜 여인이다 뭐 하다 뭐 지 아들 자식을 버려라 뭐 나만 봐라 뭐 너 따위가 뭐 나를 가지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세상 천지 이렇게 나쁜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 듣다가 정숙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방송에서 했는데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저 도대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는 말이 정숙이 쟤 내가 사귈 때 한 거 다 까면 저거 지금 사람들이 정숙이가 좋다 정숙이가 제일 정상이다 정숙이가 뭐 사이다다 이러고 하는데 전혀 저거 다 깨진다 내가 얘기하면 하면서 협박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온갖 욕을 다해 그래야 내가 듣고 있으면서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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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으로는 내가 너 도저히 너 그 말 내가 믿겠냐 속으로 정숙이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방송 촬영하면서 대화하고 한 게 있는데 얼마나 정숙이가 뭐 이런 미국에 이렇게 진출하고 외국에 진출하고 좀 큰 데서 또 일하면서 한다고 영어도 배우고 자기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남동생 얘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얘가 이 말 하는 게 내가 믿기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좋게 헤어지라고 이 말을 해줬어 나쁜 놈 나쁜 놈 새끼야 여자친구 사귀고 있으면서 나보고 새끼 쳐달라고 한 놈이 여자 만날 때마다 그리고 여자 만날 때마다 뭐라고? 자기가 가겠다고 여러 명 좀 불러달라 이러고 나보고 또 뭐라 했노?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이런 말까지 했어 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오히려 그 나랑 여자랑 만나는데 끼일을 하고 형 단둘이 만나면 괜한 오해사니까 나랑 만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내가 만났는데 막 찾아오고 하던 놈이 지를 이용해가 만났답니다 나보고 내가 너를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놈아 DM이 터졌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몇 명 만난 것도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 사근때 나하고 누구 보고 남자 보고 새끼 쳐달라고 하던 새끼가 이놈의 새끼야 내가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 상처를 상처를 줬던 나 내 그래도 정말 소중했던 그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개자식들 가가지고 욕을 하고 내 욕을 하고 화를 돋떠가지고 자기 더러운 싸움에 이용하려고 그 소중했던 추억을 이런 인간 쓰레기를 악랄한 놈들 어 그리고 제가 그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요 여자를 구하려고 제가 돈을 몇 천불을 들여갔 몰라 만불도 넘을 수 있어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세 번을 갔잖아요 내가 미국을 비행기 한 번 살 때마다 2천 불씩 하고 갔을 때 지내는 숙소 비용하고 휴가까지 냈어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세 번을 한국에 갔는데 그 정도로 저는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저의 가장 큰 어 목표였단 말입니다 나는 솔로 그 어프라이 할 때부터 그러면 당연히 여자가 나는 주된 토픽이야 모든 대화에 저런 인간 쓰레기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친구라고 믿고 할 때는 여자 얘기가 나는 주된 토픽이고 나는 방송은 보너스 나는 방송은 보너스예요 내가 이렇게 뭐 좀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방송 나온 거는 보너스고 딸려오는 보너스고요 주된 목표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저기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 내가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플로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한 번 만날 것도 두세 번 만나고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 보통 남자가 근데 저는 이 정도 하면 정말 양반이에요 DM이 막 터지는데 온갖 매력적인 여자분들이 막 뭐가 오고 이러는데 그 중에는 저를 낚으려고 한 사람도 있고 막 적극적으로는 진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적극적이게 보내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내가 속아가지고 몇 마디 주고받은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정말 교양 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분들하고 또 예의바르게 대안하는 것도 있고 찐하게 대안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추려내고 추려내고 해가지고 몇 분을 괜찮은 분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분한테 본의 아니게 내가 어리석게 꼬등에 넘어가가지고 그분한테 상처를 주게 된 거고 그러고 미국에 돌아와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귀던 여자랑 이상한 화보를 찍고 뭐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래서 나는 그 더러운 것에서 좀 떼고 싶으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까지 뭐 내가 회사를 다니니 많이 다니니 별 얘기를 다 하니까 너무 잡음이 싫고 이제는 이런 이상한 그런 남녀간의 이상한 것까지도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깔끔하게 나갈 테니까 너희 둘이서 알아서 사귀던 말 좀 해라 그러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의심해 감히 나를 의심해 하면서 뭘 이걸 터뜨린데 내 방송 이미지와 다른 거를 폭로하겠다고 막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포섭하고 내가 옛날에 잘 사귀고 화해하고 다 그 상처를 최대한 봉합을 하고 그렇게 다 고위 그렇게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들쳐내고 생채기를 내고 자기들의 그 더러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포섭하고 디겔에 뭘 올리고 선동질을 하고 뭐 어떤 스크린샷을 들고 가서 짜짓기를 하고 내한테 나가 얘기하다가 연락 끄는 DM 나 낚을라 하다가 낚을라 하다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차단했던 DM 카톡 이런 사람들 거에 그 사람들이 보내준 뭐 그걸 들고 가서 짜짓기를 하고 그거를 폭로하고 저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이 이제 좀 사태가 사태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 인간들이 뭐 뭐고 이거 이마음이냐 이마음이니 이슬람 이마음이에요 이슬람의 무슨 뭐 도덕폴리스 이마음이냐 마음먹은 놈 사람이 마흔두 살 먹은 남자가 돌싱이 여자 구하는 방송 나와가지고 그거를 그거에 이어가지고 여자를 좀 마누라감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여자 만나는 걸 왜 너희들이 왜 왜 쥬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여자랑 어떤 대화를 나눴든 간에 너가 왜 그걸 관심을 가져 이 정신병자들아 어? 너 뭔데? 네 뭐 이슬람 무슨 종교 성도덕 관리 폴리스야? 정신병자들 또라이들 아닙니까 이거 정신나간 놈들이 이것들이 네 사생활 깨끗해? 영철이 영수 이것들이 사생활 깨끗한 것 같아요 영숙이가 너는 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 네 사생활 대해서 성감념 다 무너진 새끼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통화로 한 얘기가 있는데 다 영숙이가 사생활이 깨끗해요 한국에 나가면 한국에 나가면 지하고 지하고 뜨거운 관계로 할 거 다 하고 사귀고 각자 미국 한국에 있을 때는 각자 애인을 가지자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사생활이 깨끗할 것 같아요 정신병원 가야 돼 셋다가 응? 그리고 영수는 뭐라 그랬는데 나보고 전화로 뭐라 했는지 알아요 형 남 여자들 마구 만나래 마구 만나고 결국 떨어져 나간대 다 사귀래 다 양다리고 삼다리고 다 걸치래 그러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한 명 남으면 사귀된다 어? 그 얘기를 했어요 영숙이 나한테 근데 거기다 너 뭐 그런 소리 하니 내가 이렇게 합니까 남자께 농담으로 아 뭐 알겠어 뭐 이러고 농담하고 넘어가지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남자라고 믿고 야 나 이런 이 여자 이 여자하고 좀 좀 망설여진다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는 이런 점이 좋고 얘는 이런 점이 좋다 남자 뜻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여자친구 대상을 물색할 때 얼마든지 남자끼리 오가는 더한 얘기도 오가는데 그런 얘기를 쥐가 약점이냐 붙들고 있느냐 협박을 해요 저보고 야 이 미친놈들아 그거 다 해라 어 그래 그 생척으로 한 농담이자 용수가 그런 농담한 거는 뭐 남자 간에 할 수 있어 생척한 거지 어 그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도 있어 그런 욕은 뭐 있잖아 형 눈치 보지 말고 형 어차피 여자가 구하러 왔잖아 다 만나 보라고 그리고 그중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하나 남는 게 사귀면 된다고 뭐 그 말은 욕 안 할게요 그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야 남자들끼리 근데 걔들이 남자 간에 대화를 풀겠다 말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도 오가고 남자끼리 그렇게 신뢰하는 사이에서 남자끼리 대화를 한 거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시겠죠 이제 잘 들어 정신 차려 이것들아 여러분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편을 들어준 사람을 사람의 부모님을 패드립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안 하라고 그 인간의 인성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도 그 인간들의 말을 신뢰한다면은 본인 지능을 탓하시고 아니면 본인도 그런 삶일 수가 있어 알겠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리 한번 끝을 볼까 우리가 어디서 나한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한국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어? 개념 자식들이 내가 그냥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고 잘하고 나는 미련이 없는데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무슨 소속사에 뭐를 하니 어쩐지 내가 소속사에 연락한 적이 없어요 영수 영철이 무슨 소속사를 알아보니 자기 사촌 형이 무슨 소속사인데 뭐 제가 뭐 도와주니 어쩌니 형님 자리도 내가 마련해줄게 뭐 해서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개같은 소리만 하는 나는 이런 새끼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자 만난 게 목표인데 이 자식들 맨날 방송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고 아니 나는 술로 여자 찾으러 나온 놈들이 맨날 방송 얘기만 하고 나보고 그 찌질하게 무슨 유행어 몇 개 들고 나니까상 유행어 몇 개 찌질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유행어면 네가 도움이 돼도 강수님 괴롭히면서 나온 말들을 그게 유행어로 그거를 들고 가면 되겠냐 이 멍청한 놈아 방송을 하려고 해도 센스도 없어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는 놈들이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화제가 되고 터지고 했지만 내가 어디 방송 나게 내가 무슨 다 어디 저기 섭에 들어오고 해도 내가 나는 술로 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것들은 뭐라도 나와보려고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 아 그 팬미팅 얘기도 해드릴게요 영철이가 다짜고짜 전화가 와가지고 형 떠나기 전 내가 형님 선물을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 뭐 뭐 그러니까 형 내가 팬미팅 출선해줄게 이러길래 어 그래 아니 그 뭐 굳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러니까 아니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팬미팅을 해가지고 마지막 형님 내가 이거 선물이다 내가 형님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아 나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니까 아 형 괜찮아 해 이런 게 그래 그럼 좀 알아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는 방식으로 하자 한번 알아봐 이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형 인스타 하나 공유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내가 어 그 뭐 뭐 이러니까 내가 지금 형 팬미팅하는 거 지금 장수하고 다 지금 공개했거든 형이 빨리 이걸 공유해줘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때 얘가 조용히 알아봐라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한 말이 영철아 그거 회비하고 얘기했냐고 회비 돈 얘기 나오고 하면 그 분명히 꼬투를 잡히고 우리 욕들어 먹는다 그 당장 내려라 인스타 스토리 내려라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내린 거예요 걔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욕을 걔랑 같이 싸잡아 들어먹었어요 상철이 연예인병 났네 어 영철이랑 팬미팅 하려고 그랬네 근데 걔 중에 그 사태를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래도 댓글에다가 어 이거 영철이가 꼬득이 한 거 아니야 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 근데도 내가 그거 얘기했으니까 나는 영철이 위로한다고 오히려 이랬어요 괜찮아 영철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어차피 해도 된다고는 봐 그런데 워낙에 사람들이 억지로 까는 지금 상황이니까 내가 뭐 팬미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까고 이러니까 괜히 욕들어 먹을 수 있으니 안 하자 한 건데 다음에 해도 되지 뭐 다음에 뭐 하자 어 쟤들 왜 팬미팅 하고 저 난리지 오히려 내가 영철이 미안해할까 봐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랬어요 내가 걔보고 나쁜 놈들 이거 나쁜 놈들 이거 어 그러면서 영철이 팬미팅 주선했던 분이 또 오셨길래 그분 또 미안할까 싶어 그분이 미안하다고 스타벅스 카드도 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저 때문에 욕들어 먹으셔서 죄송해요 이러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진짜 영철이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욕을 싸잡아 듣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저희들 괜찮아요 아 이거 저 좋은 마음 해주신 건데 괜찮아요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팬미팅 원래 저도 동의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사람들이 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든지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좋은 의도 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하고 그분이 저희 식사까지 내고 가셨어 팬미팅도 나 허락도 안 맞고 하겠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나한테 형 이거 공유해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뭐 닭이 몇 마리고 맥주가 몇 마리고 하면서 그 금액 따지면서 얼마나 또 그쪽에서 까겠냐 그 당장 내리라 욕들어 먹는다 아휴 인간들아 그 나이를 그래 처먹고 그래 자식도 있다는 놈들이 그래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더 나보다 어른 소년이랑 잘난 척을 하던데 하던 놈들이 그 수준이 그래? 웃긴 소리인데 애를 논다고 다 철이 논 줄 알아? 애는 낳았으니까 기르는 거지 인마 애 논 게 뭐 대단한 무슨 업적이냐 하고 있어 남녀가 어? 사귀고 사랑하고 하면 애가 나오는 거지 그 애 나오면 기르는 거지 뭔 애 논 걸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띄워줘서 그래 내가 얘 보고 옛날에 영치를 저놈이 방송에서 형인데 동생 치실처럼 치고 앉거든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소개 이후에 내가 나이 더 많은 거 알고 사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정신력이 더 높을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자식도 너는 자식도 있고 하니까 나보다 정신력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난 다 존중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 소리 듣고 진짜 그거를 그래 믿고 있는가 봐 이 등신아 응? 등신 같은 놈아 네가 애에 자식이 있다고 어? 어? 네가 나보다 정신력이 높아? 그 딱으로 그렇게 살았으면서 여자친구 있는 놈이 내가 여자한테 연락 많이 온다고 나 새끼 쳐주세요 형 새끼 쳐줘 이런 놈 네가 네가 인마 자식아 응? 어? 네가 정신력이 높아? 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자식 부끄러운 줄 알아 인마 어? 나는 너희들 봐 정신력이 높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안 낳은 거야 자식 싸지르고는 이혼한 주제에 뭔순 소리를 하고 있어 영수 영칠이 다 그러면서 영수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다 화해를 했다는 거야 나보고 너 언제 화해를 했냐 나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소통한 게 한국에서 뭐 자기가 한턱 쏜 거 우리 배분해가지고 10만원 나 13만원 나왔다고 그거 해외이체로 보내달라고 막 돈 보내달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대화 내용인데 기사 나기 전까지 내가 얘가 내가 쥐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방송 딴 다음에 내가 안 한다 하니까 내가 내가 여자 문제점에 펑크냈다 하고 매니저랑 짜고 그렇게 한 거를 내가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래 놓고 나랑 화해를 다 했다네 그러면서 기자님 욕을 하네 기레기가 문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놈아 기자는 은인이고 나한테 있어서 내 저 기자분 아니었으면 얼마나 혼박당했겠어 몇 달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장면 화가 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몇 달은 몇 달을 그 제작진분들이 나를 인간 쓰레기로 봤다는 거 저 상칠이 저놈 저거 못된 놈 방송 펑크내고 그러고 봤다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농구 농구 선수 영상 밑에다가 농구 얘기를 하고 있네 이 또라이가 나를 이제 조롱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 무슨 그런 댓글 남겨 하고 마지막까지 기회 줬어 너가 알고 한 건 같진 않다 사과 메시지 안 오고 뭐가 오는지 알아요? 사과 메시지 전화도 안 오고 뭐가 오는지 알아요? 인스타에다가 조급하지 않게 응대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조롱했어 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올라와가지고 장문에 글을 쓰면서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지 마치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것처럼 형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좀 기다려주지 왜 그랬어 형 형 너무한 거 아니야? 섭섭해 이러고 글 썼어 나를 그렇게 두세 번 몇 번을 조롱하고 영철이 영철이 인스타에 가서 우리 통화한 내용 기억하고 크크 하면서 나 영철이랑 편 먹었다 형 조심해 이런 거 조롱하면서 글 남기고 그러고는 나보고 형 왜 안 기다려줬어 이러면서 착한적 메시지를 쓴 거야 근데 그거를 이 등신같은 놈이 피드에는 절대 못 올려 피드에는 피드에 올리면 여론이 밑에 붙거든 인스타 댓글이 붙어요 여론이 밑에 붙어요 그러니까 피드에는 못 올리고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 거야 스토리에 댓글 달는 건 자기만 볼 수 있잖아요 스토리에 찌끔찌끔 올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뉴스 기사에도 다 나왔죠 걔 매니저가 사죄한 거 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나왔잖아 니 다 나왔는데 뭐로 니가 회복이 돼 넓적 엎드려가지고 나한테 사죄하고 싹싹 비는 것밖에 없지 너는 옵션이 상앙 인지가 안 돼 머리가 나쁘니까는 상앙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나쁘니까 상앙 인지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회복이 되는 건지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상앙 인지가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계속 헛짓거리하면서 자멸하고 있는 거지 나락 가고 있는 거야 계속 한번 해봐라 내가 싱글이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인데 내가 가서 여자를 좋은 여자분들 만나고 사귀고 대화 나누고 그중에서 여러 종류의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문제야 이 새끼들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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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너희들 내가 끝까지 끝까지 너희들 내가 작사를 내놓은 너희들 내가 내가 절대 기억을 내가 안 잊는다 사과하려면 해 나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려면 해 근데 사과는 받되 용서는 안 해 사과는 받아주는데 용서는 안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나쁜 놈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나랑 만났던 분들 상처 주지 말고 그분들 사생활 노출시켜서 상처 주고 그런 너희들의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리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리고 뭐를 탈탈 끌어내가지고 해도 나올 게 없어 탈탈 끌어내고 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나는 더 나는 더 만날 거야 여자 나 다음에 한국 나오면 더 좋은 사람 더 만날 거고 더 알아볼 거야 그 여자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접근을 할 거고 그 여자 그 여자 개개인의 여자 성격이 다르니까 그 여자 성격에 맞게 그 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스타일의 대화라면 그 톤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고 그 사람 성격에 맞게 그 사람 취미생활과 취향에 맞게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커피를 마시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비공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막걸리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다양한 여자들을 내가 정당하게 싱그린 상태에서 만나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로 나를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냐 머리가 나빠요 그 머리가 나빠니까 바보짓 하고 방송 나고 나서 화재도 하나도 안 되지 이완 방송 난 거 화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못 살렸잖아 존재감도 없고 이상한 유행어 나니까 상 그것도 데프콘이 하나 얘기해줘가지고 그거를 그래 물고 늘어지고 네가 거기서 너희의 캐릭터로서 뭐가 살린 게 있어 자기 매력 발상도 할 줄 모르는 놈들이 어이구 머리가 나쁘니까 뭘 해도 어딜 나와도 기회도 못 살리고 못 살린 기회를 나중에 해보려고 추잡스럽게 나 끌어들여가지고 나의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인성이 또 돌아오니까 그 짓을 한 것도 모자라가 그 짓을 한 사람을 이용한 사람을 또 나중에 까고 인성과 지능이 바닥이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가 받은 기회도 못 살려 기회 못 살린 거를 딴 사람을 이용해서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하고 또 싸워 그리고 그 인성 바닥 있는 길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 공격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자기의 다 나락한 이미지를 살려보려고 한심한 놈들아 아이고 이 멍청한 한심한 놈들아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 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